유대인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구다 라는 말들을 늘 가르칩니다 또한 회당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회당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이 있는가 걸어서 쉽게 갈 수 있는 회당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회당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라삐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은 영적 지도자인 라삐를 통해서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라삐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삐뚤어진 성장 과정을 가질지라도 그러한 교육은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대 부모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 부모들은 세상 교육의 역량으로 1등을 해야 좋은 것이다 1등을 해야 인생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가치관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집니다 자녀들은 원치 않는데 자녀들에게 갑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학원도 보내고 가정교사도 보내고 학습지도 하면서 자녀들에게 지식을 밀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지식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지식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자녀들의 일일이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성적이 엄마의 성적이 되어서 자녀들이 서울대를 입학하게 되면 자녀들이 다니면서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서울대를 보냈는지를 강연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열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야 정말 이대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그러한 이 시대의 자녀들의 교육을 보면서 오늘 야곱 야곱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야곱이 잘한 점 못한 점들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난한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야곱이 가난한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그가 거주하면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네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해줍니다 족보 이야기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또 자신 자녀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족보에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이삭도 이삭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야곱도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족보는 야곱 이야기인데 요셉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삶 전체가 자녀에게는 교육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굳이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교육현장이 되어서 자녀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아멘 야곱은 불완전한 아버지였습니다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태어날 때 벌써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속임수를 잘 씁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별미를 형의 모습으로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부인이 4명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자라는 배다른 자녀들이 얼마나 아픔과 괴로움 속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야 야곱 정말 이 야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파란만장한 어려움들이 야곱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더 사랑했고 또 이 요셉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채색옷을 입혀서 그에게 멋있고 특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채색옷은 염색한 옷을 의미합니다 아니 무슨 염색을 다 당연히 염색해야지 그러나 이 당시는 염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천을 잘라서 그냥 대충대충 입고 다닌다면 요셉만큼은 딱 염색을 해가지고 긴 소매 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 왕궁에서 볼만한 좋은 옷을 입히는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게다가 이 채색옷은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열두 아들 중에서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형제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형부터 시작해서 모든 형들이 요셉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아내들보다 라헬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첨의 자녀들에게 굳이 이 애들은 특별한 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만 나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채색옷을 딱 입혀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또 더불어 이 요셉은 다른 자녀들보다 의롭고 정직한 자녀였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특별하게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결과가 다른 형제들에게는 일등감이오 비교식이오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기들에게는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관심을 안 가지고 요셉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볼 때 부모가 내게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자꾸 형만 관심을 가지고 누나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비교와 차별을 식 속에 자랐던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 안에는 다른 형제들이 안중이 없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특별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의 관심이 아닌 이들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고를 쳐야 관심을 가지고 부모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형 르벤은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간통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살인하고 약탈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 자녀가 부모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싸움하게 되고 폭력 집단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분명한 사랑 때문에 요셉은 정통적인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좋은 옷을 입고 마땅히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을 그렇게 양육했지만 나머지 모든 자녀들은 그 일로 인해서 심하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점점 폭력적으로 그들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야곱의 잘못된 편에는 역기능적인 가정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격려와 칭찬을 받으며 자라야 할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도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칭찬에 알맞은 자녀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을 칭찬하고 사랑했던 만큼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해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러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 그러한 차별로 살았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를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차별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야곱이 불완전한 부모입니까? 좋은 부모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불완전한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불완전한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기 때문에 부모는 반드시 내가 부모 자격이 있는지를 살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부모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받는 자녀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화가 나면 때로는 막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말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이 될 때 그 말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축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의 말을 합시다 격려의 말을 합시다 은혜의 말을 합시다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모든 이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야곱은 자녀 요셉과 많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간증하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말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그들에게 간증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말하는 이들이 바로 야곱이 요셉과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야곱이 얼마나 형 예설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 또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했습니까 자녀를 향해서 나는 정말 고생만 했다 보릿고개만 넘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냐 내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런 자신의 고생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웠던 기억들을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어머니 라헤, 요셉의 어머니 라헤를 생각하사 요셉이 태어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로 태어난 자녀야 기도로 태어난 자녀야 너는 기도의 자녀야 너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너의 어머니가 너를 기도의 눈물로 양육하고 태어나게 해서 양육한 일들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너를 통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너의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가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형 예설을 피해서 바땀아람으로 도망을 치는 가운데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로락 내리락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늘 알려주는 거예요 나 도망칠 때 진짜 추웠고 무서웠고 정말 밥도 못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황량한 광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죄 많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 이것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모습입니다 내가 이런 많은 물질을 얻게 된 것은 너의 외상촌 집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얼룩무늬가 있는 양을 선택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많은 부기와 영화를 허락해 주셨다 너의 큰아버지 예설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찾아왔던 이지만 내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형과 화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들을 할 수 있었다 너의 자녀 너의 형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몰살시키려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베델러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되었다라는 수많은 많은 사건 사건 인생의 사건 사건들을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요셉되게 하고 훗날 열두 집화 열두 명의 아들들이 열두 집화를 이루어 가난 땅의 주욕으로 등장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했다고 자녀들이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많이 하고 부족함을 가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음을 말을 할 때 부모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자녀들에게 생긴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자다 그래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 신분이고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존재인가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이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가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이렇게 살아가면 더 나을 것 같다고 대안을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대안 없는 건면은 좋은 건면이 아닙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다고 대안을 말할 수 있는 부모 이런 부모가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교육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한 야곱의 교육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제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오늘 중반절에 보면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야곱이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힐 만큼 그렇게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에게 양을 치는 일을 맡겠습니다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좋은 옷을 입히고 특별 대우하면서도 그에게 양을 치는 일을 정확하게 맡겠습니다 이 말은 자녀를 나태하거나 허약하게 양육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자녀니까 곱디곱게 자라야 돼 너는 바깥에서 나가지 말고 또 나쁜 애들과 만나지도 말고 너는 그냥 이렇게 온실 속에 멋있게만 자라야 돼 이렇게 현대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지만 오늘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했지만 양을 치는 일을 그에게 정확하게 맡겠습니다 자녀는 나태하고 허약하게 키우면 우리 인생이 나중에 비참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목축하는 일에 그 형들과 더불어 함께 거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형들은 어떤 형들입니까? 요셉을 미워 죽는 형들입니다 요셉 진짜 싫어합니다 요셉을 진짜 싫어하는 형들이 형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샬롬이라고도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워하는 형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장소에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요셉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을 사랑만 해도 사랑해도 그나마 좀 나은데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홀로 있는 데다가 다른 어머니들이 있는 장소에다가 그의 자녀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다가 요셉을 딱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다른 형제들과 잘 어울려서 사회성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은 요셉에게 더불어 함께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성 있는 자녀 누구든지 만났을 때 잘 대하고 또 원활하게 모든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사회성 있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을 야곱이 끼고 있으면 어떨까요? 야곱이 다른 형제들을 못 만나게 하고 자기 옆에만 딱 두고 잠도 자기와 함께 자고 음식도 자기만 먹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야곱은 그 일을 택하지 않고 그를 목축하는 일을 맡기고 또 가장 그들을 싫어하는 형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만든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회성 있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 잘 섞일 수 있도록 사회성 있는 지도자로 양육하고 미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섞여 자라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사회성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갈등하는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청소년부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유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 안에 갈등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시기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 아빠 옆에 딱 붙어 있어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 사회성 있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한 갈등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 갈등을 푸는 것인가를 그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 그 속에서 느끼고 그 속에서 배우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그러한 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 청소년부를 보내지 않고 청년부를 함께 생활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사회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바레 가정의 노외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 원활하게 그 속에서 많은 노외들과 또 주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풀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있을 때도 그는 잘 섞여서 이 감옥 안에서도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왕 앞에서 허물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성 함께 섞여서 생활할 수 있는 이 훈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의 가정 속에서 오늘 이런 시대적인 인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을 가진 믿음의 인물을 양육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힘은 더불어 함께하는 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이게 왔더니 아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 다른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더 괴롭힌 사람이 있어 문제는 그 속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문제는 어려운 일은 그 속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사회성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이 자꾸 사회성을 개발해야만 자녀들이 그 사회성을 가지고 원활하게 믿지 않는 자들과 성숙하지 못한 이들과 잘 관계하면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 요셉을 양육했던 특별한 교육방법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도록 양육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요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것은 흔히 말하면 고자질하더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형들이 어떤 형들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형들입니까? 잘 지내는 형들입니까? 그러면 좀 형이 이렇게 그러면 좀 나을텐데 미워 죽는 형들입니다 요셉이 미워 미워서 감당할 수 없는 미움을 가진 그 형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니까 그 요셉이 악한 행동을 하는 형들의 모습을 파악하고 아버지에게 그대로 빌려줍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아 요셉은 고자질쟁이다 이거 잘못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고자질의 모습이 아니고요 형들의 나쁜 행시를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형들이 나쁘고 악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요셉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동화돼가지고 자기도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형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악한 행시를 할지라도 요셉은 동화되지 않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요셉을 너는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신앙은 순수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요셉이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형들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 말하는 요셉을 야곱은 받아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야곱의 교육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신앙의 일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 올바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슬그머니 따라서 슬그머니 죄를 짓는 속에 빠져있는 자녀가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성도로 양육하는 일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편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바르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바르게 사는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녀로 만들어가는 일에 오늘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했습니다 오늘 결혼할 수 있는 결혼해야 될 가정도 이 자리에 있고 자녀들도 이 자리에 있고 부모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이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자 너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너의 인생은 잘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축복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로 그를 축복하며 세워가는 부모 또한 특별히 많은 인생의 사건과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영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모 자녀가 늘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그에게 책임감을 다하게 하고 사회성이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 신앙적으로 잘못된 일을 만났을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는 일이 부모에게 막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은혜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5월 한 달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